안녕하세요. 정부지원금챙기기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의 일환인 유연근무제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과 절차적으로 우리가 유념해둘 점들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가정양리환경개선지원금 즉 유연근무제도 고용안정지원금의 일종이기 때문에 고용안정지원금에 적용되는 적용제외규정들 예외규정들은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유연근무를 도입하는데 인원이 좀 되긴 되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참여제한업종들이 있는데 이건 사양산업이라든지 갬블링, 배팅업이라든지 무도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적용이 제외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업종으로서는 거의 다 재부금 다 허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반복됩니다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들로서 흔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사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이런 사람들 적용이 제외되고요. 또 외국인 근로자들도 적용이 제외된다고 그랬죠. 다만 거주 여권을 가지고 들어왔거나 영주권이 있거나 결혼 이민자들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하나 좀 유념할 내용 중에 하나가요.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것은 눈치가 이제 오겠습니다만 주로 일가정 양립은 여성분들이 많이 해당이 되겠지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키우고 가족들을 돌보는 역할들이 아직은 남성분들이 좀 많이 기여한다고는 합니다만 아직은 또 여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물론 전체 퍼센테이지로 보면 작습니다만 남성분들의 육아이직 활용도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남성분들이 가족 돌봄, 자녀 돌봄도 할 수 있는 것들인 거죠.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은 자녀를 돌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일정한 기간 정도 요양을 요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등등의 가족 돌봄의 필요가 있다든지 세 번째가 좀 중요하죠. 업무 관련한 자기 개발, 업무 관련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관리자급으로 승진을 앞두고 있고 승진하게 되면 해외 법인이나 해외의 업무를 능숙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어학 능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각종 학원이 보니 오전에 시간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아침 일찍이 또는 저녁에 좀 늦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맞춰서 자기 개발을 하면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에 대한 인정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런 사유가 있을 때, 즉 위헌 근무제는 이 세 가지 사유에 한해서 지원금을 준다 하는 것들을 좀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원 인원들은 많이 줍니다. 매년, 그러니까 2019년이라면 2018년 말 기준에 고용보험 등재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30%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100명이 등록된 기업이라면 30명까지도 지원금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인에서 이걸 대행해 준 기업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상식을 유지할 수가 대략 한 150명 정도 되는데 대상 인원이 50명 정도가 나와서 50명 신청해서 승인이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중소기업이라고는 하지만 나랏돈 가지고 사업하는 거냐 해서 최대 인원은 70명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 즉 위헌 근무제는 사후관리가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걸 대충 그냥 사기성으로 도입한다거나 신청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출퇴근 기록지가 꼭 있어야 되고요. 거의 전제적 방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문인식이라든지 등등의 것들이죠. 그래서 월 5일 이상 누락됐다라거나 출퇴근 기록 이런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을 두 번 이상 위반했을 때 해당 근로자들은 예, 아웃. 더 이상 안 주겠다. 이런 얘기들인 것이죠. 그다음에 사업 승인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 제도를 시행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특별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아서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요. 사전적인 어떤 직무 분석이라고 하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줍니다. 심사 단계에서 불승인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해서 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공인노무사 등을 협의를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정부지원금 챙기기에 강락원 농사였습니다.